일단은 원조 오텐테이저 들어가구요 기타 무정매 처우배 이건 똑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그전달과 변함없는건 바로 무시하고 넘어가구요 좀 변동이 있는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ENO 365 말씀드린대로 종합자녀 365보험 저번달에 출시가 되었죠 업계 유일하게 76세부터 90세까지 변동상 없어요 KB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심장질환인데 엄청난 차이 이것도 저번달에 있는데 별로 변동상 없어 보이는데요 2월달에는 2월달에 KB 영업전략 51010 똑같죠 51010 원래 있었어요 성인 모두 15세 무사고 계약전환 이거 다 내용 똑같습니다 넘어가구요 심장질환 KB가 최고죠 I49 기타 무정매 35세까지 1500만원이 가입이 된다는거 허혈성은 안되지만 심장질환은 되고 같은 심장질환인데 엄청난 보험료 차이 그리고 KB 합리적인 가격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격 보장 1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간병인 3월달 365일 반쪽짜리가 아니고 365일 모두 다 되는게 장점이 있다는거 그리고 기존 1당 181도 365일까지 모두 다 되고 청룡의 제한은 2월 내도 이 모든걸 가져갈 수 있다 원조회의 51010 51010 있는거 다 아실거에요 타사 대비 뭐 요런 내용들 한번 쑥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상 네 압도적인 저렴한 오텐템 15세부터 40세까지 논쟁 재향적이 20만원 더 나오고 총 보험료가 1700만원 덜 내는 KB 그래서 요런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그래서 내용들 치액 수술 그 다음에 암 5000 유삼 1000만원 더 준다 그래서 담보가 더 좋아졌다 네 이거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 위험 나이가 40대가 가장 고객을 대하는 두가지 방법이에요 네 돈 1000을 아껴드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보험료가 다운이 됐다 그리고 같은 값에 지금 암 3000을 더 드리지만 네 그래서 3000만원 더 중요하다 일반암은 3000 유삼은 600 그래서 일반암 유삼이 가입금액이 올라간다 보험료는 저렴하구요 KB365 이거는 이제 저번달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65일 입원상에 일단 일단은 간병인 사용 간호간병 365일 이렇게 탑재가 됐다 그래서 1년차에는 일단은 180일 구간 이걸 다 보장이 된다 365일은 하지만 KB는 타단은 180일만 되고 나머지는 면책기간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퐁당퐁당 넘어가도록 하구요 핫한 365일당 180일부터 365일 그 180일부터 365일까지 보장이 되는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건 별 큰 메리트는 없더라구요 보험료는 저렴한데 그래서 365일까지 보장이 되더라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리구수님 보호박님은 지금 정신적으로 이겨낸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저도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초 출시에요 76세에서 90세까지 업계 유일하게 간병인 업셀린 플랜이에요 그래서 181일부터 365일까지 181일까지 181일까지는 10만원 181일부터 365일까지는 또 10만원 181일까지는 2만원 그 다음에 6만원까지 181일 보장 요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일반 사망 100만원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5대 납입면제 요런식으로 가입이 되더라 자 간병인가 간호간병 365일 일당도 있는데요 51010255 이것도 다 만원 2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안된다 된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181일 간병인 간호간병 요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담보 180일부터 365일 신담보 요런식으로 가입이 되더라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독감도 20만원 지금 탑재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구요 보험료 40세 까지 내열강허설 진단비 요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권윤윤님 지금 방송 내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시면 얼른 주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자 간편 보험 심장 보장 비교에요 보험은 구조입니다 맞아요 보험은 구조이죠 그래서 담보구조 보험료 구조 이렇게 해서 이 모든걸 준비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는 1월달 이어서 솔직히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KB지험장님도 하는 말이 어떡하죠 저 2월달에 신상품 나온것도 없구요 없어진것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구조할만한 KB 심장질환 1 2 2천만원씩 이게 가입이 가능하더라 네 FC님이면 선택 180부터 360일까지 쭉 간호간병 네 간병이 사용했다 다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네 심장질환 180부터 181일 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다 KB는 할게 없으면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2N5 이렇게 상품이 있더라 네 KB 2,1,5 고지 그래서 우리 고지사항은 초감표처럼 2개월 이내 1년이내 입원수수 5년이내 암만 고지하면 되는데 이제 보험료는 2,3,5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게 DB손해보험은 3,3,5죠 고지사항은 3,3,5인데 보험료는 3,5,5다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중증간병도 중증예외질환도 544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요렇게 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년전 흉통 5일 입원했는데 이런거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구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어 지금 금쪽같은 잔여보험이죠 2월에도 2만 플랜이에요 2만원 2만원으로 이 모든걸 준비할 수가 있다는거 요즘에 KB가 시장에서 좀 많이 밀리더라구요 그 이유를 알겠네요 누적없는 180일 이상 간병인 사유 일단 간호간병 같이 가입이 되구요 상급병원 60일 50만원 요게 준비가 가능하고 겨울피수도 독감 20만원 독감 인플렌자 격리시 2번 치료비까지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alo 편집 5 機 10 14 20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